요즘 자신의 속마음 잘 털어놓고 계신가요? 일에 치여서 또 현실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요. 정작 속마음은 꼭꼭 감춘 채 상처를 점점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서울시가 오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속마음 버스를 개통했습니다. 이 버스는요. 서로의 속마음을 잘 느끼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심리적 설계가 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버스라고 합니다. 두 명이 한 주가 돼서 버스에 오르면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평소와는 다른 방식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속마음을 나누고 싶은 상대와 함께 어서 버스에 올라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런데 저는 누구랑 타죠? 혹시 훈피디님 저랑 타실래요? 오늘 뉴스독립군 고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